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바로 용평 리조트입니다. 이 종목은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해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쪽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거래를 빼고 모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모멘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징주로 용평 리조트를 꼽아주셨는데요. 지금도 시즌이기도 하네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죠. 일단 용평 리조트를 선택하니 일단 첫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상하시겠지만 리오프닝. 그렇다면 일단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대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기관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쉽게도 12월 20일부터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매수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기보다는 주가를 좀 방어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12월 20일 날 이 기관 투자, 죄송합니다.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4,700원 중심에서 바닥을 잡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떤 금융투자 섹터였던 매수는 저가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기관 매수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가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 바 같이 주가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가의 하반경이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였던 주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 군면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어떤 그 업방적인 근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10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일정품으로 나왔다가 꺾이고 상승품으로 일정 나왔다가 꺾이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양치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지적으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진짜 늑대가 나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동안도 위드 코로나가 될 거야 될 거야 세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약간 의심을 할 겁니다. 파이브 섹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파이브 섹터는 아직까지 늑대가 나타날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어쨌든 그동안은 될 거야 될 거야 했었지만 어차피 이 방역체계 바뀌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이 이 방역체계가 어쨌든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풀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이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체계를 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역체계를 반대하시, 방역패스 푸는 걸 반대하신 분이 또 얘기하시는 지역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LA를 중심한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을 중심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깐깐하게 하고 방역패스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40개 주는 지금 현재 방역패스 제한 조치를 풀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보다는 공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찌 보면 미국이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역패스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는 쪽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방역패스 해제한 간세상태가 높아졌고 위드 코로나로 가할 간세상태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소위 말하는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런데 이 흐름이 앞으로는 아웃바운드가 아닌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리조트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토를 이어받아서 시간차를 두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어쨌든 이 방해 패스가 좀 해제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 두기 연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의 어떤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는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이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승률, 그러니까 어찌만 퍼센티지 상의 어떤 승률상 봤을 때 확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테마즈보다는 이어프닝이 좀 더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